여러분 그대로 보낼 수 있을까요? 네요! 앵콜이에요? 네요! 앵콜조리가 너무 작은데 사장님 한 번! 네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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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신다면 바로 앵콜곡을 해야죠? 네요! 무슨 곡 할까요? 무슨 곡을 할까요? 무슨 곡을 할까요? 저희의 도깨비 수록곡 미유미유라는 곡 들려드릴게요! 바로 들려드릴까요? 네! 미유미유! 제이쉬 화이팅! 호우! 호우! 랩! 역시 wring! margins! 호우! 랩! 의식! 그리고 들어오신 날! 난 다 좀 시크해 뭐가 그리 궁금해 너는 딱 애기 같아 내 스타일 아냐 불려봐 play 아님 get out 순진한 척은 말고 같이 한 번 할까 거래 널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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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는 또 너를 널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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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boy 기다려 오늘 밤에는 미어 멈추지 말라고 지금 느낌 있다고 따뜻해 너 왜 이래 그지 말해야 하냐고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기다려 기다려 boy 기다려 척까지 boy 에어 일단 넌 난 좀 lose 해 뭐가 그리 궁금해 일단 넌 좀 답답해 내 스타일 아냐 불려봐 brain 아님 get out 뻔뻔한 척 안 말고 같이 한 번 할까 아니 하고 말고 내가 정해 네가 못 내내버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고양이 못해 절대 원해 지금 말해도 돼 지진 않을게 겁먹지 않아도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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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떡해 네가 해달라는 대로 오늘 해줄게 뭘 그리 이번 처리니 하루만 안큼한 고양이 너는 넌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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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boy 기다려 오늘 밤에 미어 꽃이 내 가슴을 숨이게 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희 CAC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A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